아 역시 한복에는 아메리카노가 최고라 야 이 날도 무사히 치룩 좋은 광 이 치룩 좋은 날 버스탕 어디 가기네 자리물레 황그릇에 여기네 푹 쉬어 당황하시면 좋게 견디 우리 어몽아방은 니가 알았으니 그냥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젠 맨날 일만일만 하고 경영 아이들 육지 문혜영 성공이라도 시켜보젠 맨날 일만이십쥬 이젠 먹고 살만허난 어디데이믄 코에라도 버름 쏘진허난 먹고 나이 들어 불자니 수강 이젠 오몽도 못하고 아이고 이 노릇으로 똥콤하심 아이고 에에 아 이것도 아이고 이 아메리카노는 무사히 치룩 뜨거운 광 그리고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이나 르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까지 소유럽 8박구일 297만원 해야돼 해야돼 0 8 9 여기다가 낭만의 끝 세뇌강 유람선 여보세요 네 지금 방송하고 있는거 있죠 서유럽 297만원 그거 예약해주세요 한명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대박 아싸 너가 또 대박나 수가 출고냄수다 이거 완전 싸 나 예약했어 그게 여행가는거냐 가방 사러 가는거지 이번에는 내가 주식해서 번 돈으로 가는거거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사는 재미가 없잖아 여행이라도 다녀야지 뭐 좋다고 그래 마음대로 없애게 여행을 갔다오던가 가방을 사보던가 서방은 이처로 호루도 못 놀아 쓰뿌리게 일을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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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놀아 나야말로 나야말로 가셨던 분은 다시 말대로 도토리 공연 예약 ifiques 내부 공연 아따 바빠 누구자남씨 아, 또 어머니 또 무서워. 아이, 진짜로. 예, 어머니. 예? 무슨 맛, 양맛이? 아버지야. 예. 예. 알았으다. 알았으다. 예, 예, 끊으세요. 예, 밥, 밥, 마세요. 예, 예. 무슨 약을 상으로는 또. 아이고, 진짜로. 뭐라니, 사옥해? 아이, 나라도 시애가한테 상음이 될 걸 무사경, 바쁜 나이한테 경, 꼭 시키는 형은 신고니. 그거 사올 줄 말란 몰랑임서 약이라도 사올에 내서 아들 얼굴, 잘난 아들 얼굴 한번 보자는 형임쥬. 미에끼, 참. 이 약은 나이 먹으려면 점점 더 염쩌. 아이고. 자방 제치로 그냥 혈압 볼람 쓰러지면 어떤 거 전쟁이 미신고. 아이고, 참. 아이고, 비즈니스부도 끊어가려나. 누군가한테 나랑 가면. 장수께게 걱정 마라, 그릇속에. 맹신맹들 갔다 와. 어, 인혁이는 아주 또 영하장 편하니 건강이나 해요. 올 때랑 선물상 오지 마라. 어, 알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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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술 먹을 땐 안주에 먹어라잉. 손 빼린다잉. 안주 그렇게 잘 챙겨 먹어서 그래.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시야. 확 그냥 머리 얘기하지 마라. 아이고, 너도 한번 써보라잉. 머리 빠지기 시작했죠? 아, 오케이. 아이고, 좋다 그래도. 어, 그래도 친구 생각하는 건 민수 너밖에 없다게. 아이고, 고맙다게. 좋지? 아이, 막 좋은 게. 어. 응, 환장하자. 아이고, 이거 쓰고 먹으니까 술 맛도 더 좋다. 완전 좋아. 어. 그래도 친구가 너밖에 없다면서. 아, 좋다이. 아, 저거 견고하고자니까. 어. 무슨 기신가? 어디 감춰마. 응, 어디 감쩌. 여긴 감쩌. 여긴 감쩌. 여긴 감쩌. 아. 아, 뭔 일이신가? 반색이 안 좋다잉. 응, 반색이 안 좋다잉. 반색이 안 좋다잉. 삼촌 계시고 가. 택배 없으다잉. 여기 해보. 아이 삼촌 택배 없으다잉. 아이, 하여 무겁으다잉. 이거 막 좋은 거 담다, 예. 아, 이거 아방아파 죽이. 아, 기구나, 예. 수고해서. 고맙아, 예. 삼주, 수고하십쇼. 고맙습니다. 네. 그거 뭐시거라? 이거 경고 약사람 보내면 난 바빠는 택배로 보내실대다. 이거 그거 과사 그 택배 온 거. 뭐라? 약사 홀이나 택배로 보내서. 에잇. 이거 마시만 좀 해가지고. 이거 무사히 입사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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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나이들이랑 점점 더 입지. 저거 난 혈압불랑 쓰러지면 어떤 거 째 정입신고.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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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나 너 부모한테 이거 이치록 할 짓이냐 이치록 할 거라면 우리 인연 끌어 아버지! 아버지게! 아이 깜짝 좀 뭘 일하게 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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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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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장 주워. 문 열어놔. 이제 나아옵소다. 무시고, 저기 노인등 앞에 차원 자기 오랜. 기다립니까? 아니, 경고아방 아파 세우는지 미친 안되면 우리 어디 못 갈까? 우리도 나아옵소지. 안가면 안 돼가. 경고아방 이리 나아옵소. 나아옵소, 저 노인정에 버스 왔지, 님수다. 관광 갈 거야. 아팡 못 갔더니. 아니, 태어난지 며칠 안될 줄에. 아이고, 염신창고. 경고가 관광을 시켜. 아이고, 염신창고. 경고가 관광을 시켜. 경고가 관광을 시켜. 너네 이제 와서. 아, 그 아이 차께 저게 좋은 차 보내요, 관광해 줄게. 네, 관광 시켜. 김이, 돈 내요? 아니, 우리 그냥 못 했더니 우리 탐 만함이 됩니다, 형. 아이고, 돈으로 갈 걸로. 아이고, 살자. 아이고, 우리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이것은 니 분이야. 아이고, 우리. 태어난 때가. 아이고, 저쪽이. 아이고, 저쪽은. 아이고, 저쪽은. 저 관광 시켜야네, 다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온 때가 좋아. 왕수 땅에, 왕수 땅에 더워. 아버지, 오셨을까? 어머니도 오셨구나. 바쁜데 없더니 연락도 없으시니까. 집이 오는 데 연락해 봅니까. 어머니, 나 너무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 금에 의심 내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 이제 더 잘 아프다. 우리 오늘 곧지 관광 갔다가 오기만 씨. 네, 그랬어. 아버지도 그랬어. 자기, 자기, 올 없어. 바쁜데 빨리, 빨리, 빨리 올 없어. 조심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자기, 자기, 올 없어. 한 바퀴라도 더 구경하게. 아버지, 이제 혹은 무습서게. 네. 아버님. 그래서 어디 가? 아이고, 좋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부 너무 소잘한 소자. 우리 공부도. 형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냥 우리도 관광 잘 다녀오쿠다. 너무 고맙소다. 네, 박수. 고맙소다. 자, 게임이 이제 다 준비됐지? 네. 자, 출발. 출발. 강개만 씨, 강개만 씨. 자, 출발하쿠다. 네. 예! 진짜로 수리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